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2개 다 적었어요 단양말 트렁크 진짜 똑같다 네 4명이 먹어도 이거 맛.. 안녕하십니까 상호지 말해서 먹어 옮기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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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되지 말라고 점도 뺐으니까 점도 뺐은.. 그래도 아직 멀었어 좀 벌어지는.. 수산시장이 원래 늦게 가면 더 좋아요 네 떠리를 해서 또 싸게 주는 것도 있고 거기를 볼 줄 아니까 또 자연산만 골라서 먹으면 되고 저울치기 같은 거.. 아니 여기는 그런 거 없어 왜왜? 가닷가.. 가닷가는 여기 다라이로 해가지고 그냥 팔거든 몇 마리 얼마 이렇게 해서 여기 댓글에 보니까 형 단양회수산에도 저울치기 한다라는 건물이 있던데 우린 저울 따는 거 없어 소중대야 소중대 저울 다는 게 없다고 중자를 대자로 나가고 아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단 가봐야지 자연산을 찾아서 골라서 먹어야지 어 알겠습니다 그냥 양식은 안 먹어 바닷가 오면 알겠습니다 자연산이지 그러면 자 주문진 먹방 와후 와후 도리 저 내려가면 사진 좀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 내려가보세요 왜? 아니 사진이.. 야 파도.. 파도.. 어우 파도 오늘 장난 아니네 너 지금 파도 치는 건 물밖에 하려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자 좀 이따 내려가보세요 한번 자 좀 이따 내려가보세요 한번 뭐하라고 아니 사진.. 사진이 좀 이쁘게 나오잖아요 꼭 주머니에 왜 손 넣어서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손 시려워서 넣었죠 뭐 더 더 더 더 아이 썸네일 나오게 썸네일 나오게 자 쪼.. 아이 두 칸만 더 내려가봐요 자 아이 한 칸만 더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아니 빨리 가던겠는데 아잇 뭘 젖을 젖기는 아이씨 해먹으러 가기 전에 젖으면 안 된다고 아이씨 오오 야 사진 많이 찍다 아이 빨리 가 그냥 그만 치고 지금 문 닫는다니까 이제 안 닫으면 어떡해요 아니 닫는다고 진짜 내려갔으면 바로 젖었네 발 아니 비켜 까부지 말고 이게 YGT라고요? YGT 맛있는 집으로 어 이 아줌마 그리고 이거 뭐야 저기 머리 벗겨가 그건 세포시 해주면 되겠네 네 그건 세포시 야 저거 문이 오지마 싸게 산 거예요 이건 버릴게요 그럼 다른 거 머리 넣을 거 있어요? 그러니까 머리 다른 거 좀 넣어줘 버리다고 나는 자연사람 버리는 게 아깝더라 성대도 저거 맛있는데 왜 아니 너무 많은 거는 냄비에만 안 들어가 음 반영 반영말 트럭 진짜 될 것 같다 네 너무 많은 거는 냄비 안 들어가 더 심해 여기가 우리보다 근데 비슷해 오징어 이거 내장 좀 매운탕에 넣어 먹어? 아니 내장에 넣어 먹어 나는 먹물이 시커멓어 어디로 봐 저 기계로 저렇게 벗기만 칼 되뇨어 저렇게 우와 저거 뭐예요 도대체 저거 껍데기 벗기는 기계 형 얼굴 껍데기 한 번 벗긴다고 그러지 않았어요? 형 얼굴 껍데기 벗긴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형 얼굴 껍데기 벗긴다고 그랬잖아요 이모가 그러잖아 참 무서운 소리 하고 있다고 무시하기만 무시다고 아니 개그친 거에 농담한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안 알죠 알지 뭐 이모가 이거 다 벗기면서 무섭다 그러니까 내가 안아 그니까 아이도 안 잤다라는 거야 벗기는 되는 거야 살이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? 살이 살아있는데 살이 다 그 그냥 말 그대로 살이 죽은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좀 탱글탱글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고 형은 좀 흐물흐물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아니 이거 내가 표현해 줄게 재밌어요? 20년 뭐 이제 환자 돼가지고 그러니까 마비 아 아니 그러니까 살이 있는데 죽어 근데 왜 그렇게 죽는 거예요? 살이 아니 간혹 가다가 저렇게 나와 이거 봐봐 이거 탱탱하잖아 어디야? 이건 탱탱하잖아 아 이건 탱탱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면은 이거는 근데 고기는 자연산 잤다보면 저런 게 나와 간혹 가다가 어 간혹 가다가 맛있겠다 사이즈였어 아 아 줄 못 알겠어 기다 앙 앙 깜짝이는 이만큼 해는 거 몇십만 원 맞지? 아유 아유 왜냐면 먹어도 이거 맛있어 이렇게 짜증나 아 이런 쪽 쎄네 내가 먹을 때마다 뭐 누가 못떨어.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.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. 눈이 오징어. 일반 오징어랑 약간 틀리지. 일반 오징어. 대추야 뭐야. 소중한 환자가 wordt은 나의 까지. 도시. 크롬. 많이 씹어놨어요? 많이 씹어놨어? 도다리 세꼬시. 자 도다리 세꼬시 조금. 그 옆에 성대 성대 그리고 그 옆에 도다리 도다리 이제 꽂던거 모듬 이제 모듬이지 고기를 좀 더 넣고 먹지 그랬어 아 고추 많아 모듬해지는데 자연산 모듬 다리인데 다리 위에 오돌뼈 오돌뼈 있는데 맛있어 오돋독 오돋독해 오돋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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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용 야옹이예요 야옹이예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셔요